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CMS 구성 환경을 과제 요구사항에 맞춰 설정하고 템플릿을 수정하여 CMS를 디자인하고 기능을 추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선수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푸터 템플릿을 구성하고 디자인합니다. 다음으로 소셜 플러그인을 제작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과제에서 수행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지금부터는 과제에 지시된 대로 푸터를 디자인하겠습니다. 푸터 영역에 카피라이트를 추가하고 CSS 설정을 통해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카잡 미지엄 투어 폴더에 저장된 푸터.php 파일을 열어 화면에 입력되는 대로 따라서 입력해보세요. 스타일.css 파일을 열어 화면의 코드와 같이 수정하면서 사이트 프론트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서 디자인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합니다. 지금부터는 과제에서 요구한 대로 푸터 영역의 오른쪽 끝에 소셜 아이콘스를 표시하기 위한 플러그인을 제작하겠습니다. 소셜 아이콘스 플러그인을 제작하고 숏코드를 사용하여 사이트에 소셜 아이콘스 플러그인을 표시해보는 실습입니다. 먼저 플러그인은 wp-content 폴더 아래 플러그인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플러그인을 만들기 위해 플러그인스 폴더에 푸터 아이콘스 폴더를 생성하고 그 폴더 안에 푸터 아이콘스 점 php 파일을 새로 만들어 저장합니다. 푸터 아이콘스 점 php 파일에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주석을 추가하고 플러그인 네임을 푸터 아이콘스로 입력해주면 플러그인 목록에 표시됩니다. 플러그인 파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왼쪽 플러그인스 메뉴에서 인스톨드 플러그인스를 선택하면 플러그인스 페이지에 푸터 아이콘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터 아이콘스 아래에 있는 액티베이트 링크를 클릭하여 플러그인을 활성화 액티베이트 해줍니다. 다음으로 플러그인 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플러그인을 위한 코드를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추가합니다. 먼저 옵션을 설정하기 위한 코드를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메뉴, 어드민 메뉴를 위한 코드를 화면과 같이 입력합니다. 다소 길게 입력되는 코드를 잘 따라서 입력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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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그인 관리자 페이지에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시보드를 새로 고침해서 소셜 링크스가 왼쪽 메뉴 영역에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링크를 클릭해 소셜 아이콘 플러그인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소셜 플러그인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셜 플러그인 설정을 저장할 수 있는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어드민 포스트 푸터 아이콘스 액션을 추가하여 푸터 아이콘스 플러그인의 설정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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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플러그인의 설정 값이 바르게 저장하는지 확인합니다. 소셜 아이콘을 보여줄지 선택하고, 링크에 값을 넣어서 결과가 저장되는지 확인합니다. 코드 중에 URL이 잘못되어 링크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링크 속성이 정상적으로 저장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부터 소셜 아이콘을 페이지에 보여주기 위한 숏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화면에 입력된 URL은 나중에 링크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확인합니다. Jet влад이 찾 respectful 사람들 Lan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플러그인의 스타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사이트의 기본 설정된 스타일에 새로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AddAction 함수를 사용하여 WPNQ 스크립츠를 추가하고 그 함수 안에서 WPNQ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먼저 제공 파일에 있는 폰트어썸의 소셜 버튼을 사용하기 위해 폰트어썸 파일들을 플러그인스 폴더 안에 푸터 아이콘스 폴더에 복사하고 WPNQ 스타일을 추가하여 이름과 경로를 추가합니다. 폰트어썸을 추가한 후에 소셜링크스 플러그인에서 두 개를 쇼 상태로 설정하고 프론트 페이지로 이동해서 새로 고침한 후 아이콘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아직은 소셜 아이콘들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숏코드를 푸터에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셜 아이콘들을 페이지에 표시하기 위해 숏코드를 푸터에 추가하겠습니다. 푸터.php 파일을 열고 화면과 같이 숏코드를 추가합니다. 프론트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서 아이콘들이 푸터에 추가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푸터 아이콘스 플러그인의 스타일을 좀 더 다듬기 위해 플러그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푸터 아이콘스 폴더 안에 스타일.css 파일을 연결하기 위해 새로운 wp-nq 스타일을 추가하고 화면과 같이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제 플러그인을 위한 스타일.css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푸터 아이콘스 폴더 안에 스타일.css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과 같이 스타일을 입력합니다. 이제 프론트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서 소셜 아이콘들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추가로 앞에서 잘못 입력된 코드 url을 링크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링크를 수정해보고 수정한 링크가 바르게 적용되는지 프론트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여 소셜 아이콘을 클릭해서 링크를 확인합니다. 생산장업으로 수정.css 파일을 하여 소셜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전 사전 사진 fly에 소셜 아이콘을 클릭해서 소셜 아이콘을 클릭해 소셜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CMS 구성 환경을 과제 요구사항에 맞춰 설정하고 템플릿을 수정하여 CMS를 디자인하고 기능을 추가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